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고정민입니다. 오늘 9월 모의평가,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치, 잘 보셨나요? 수학에 있어서 만큼은 안타깝지만 잘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제일 첫 번째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9월 모평 어렵다. 그치, 아마 실시간 등급컷 나와봐야 알기는 하겠는데 선생님 1등급컷이 6평보다 더 낮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애매해. 반수생 들어와서 어느 정도 상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6평보다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해 되셨죠? 근데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야, 이 녀석, 모두 어려웠다. 야, 모두 어려웠다는 얘기는 사실 확통 6평 때 너무 쉬웠거든. 너무 쉬웠거든. 아, 그거 마저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이해 되셨지?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도 확통 그동안 너무 쉽게 나와서 공부를 막 등한시했으면 지금 큰일 난 거야. 지금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 생각했을 때 일단 공통과목에서 그치, 계산도 기본적으로 많았어요. 계산도 무척 많았고 발상적인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봐요. 그치? 뭐 하나 쉽게 쉽게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지 않았다고 뭔 말인지 들으셨죠? 게다가 특히나 수학위에서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잘 모르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됐었어요. 일단 계산이 많았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13번 13번 문제가 결국 수혈과 관련, 등차, 등비, 수혈에 관련된 문제였지. 자연수, 정수, 조건 들어가지고 약수, 배수, 막 들어가고 그 중에서 100을 넘으면 아이나스, 100보다 크네, 장래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출제되었죠. 그 다음에 14번 그래프 추론이었죠. 맞아? 야, 근데 참 신기하게 이번 9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6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평행이동과 관련된 관점을 가진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출제됐어. 14번 적분이라고 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적당히 P만큼 평행이동해서 연속이 되도록 그래프를 맞추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가 그 다음에 정적분의 값이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근육의 문제가 출제되었죠.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5번 역시나 수혈이었죠. 그치? 점화식과 관련된 수혈 열심히 잘 열거해가지고 그치?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찾았어야 됐어. 그래서 수학 1에서는 이 두 과목이 이 두 개의 문제가 수혈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번 누구야? 20번이 아마도 그치?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었지. 맞아?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서 아우, 나 빼먹을 뭐할 때? 접할 때. 맞아? 결국은 접할 때라서 상황이 어렵진 않았는데 계산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20번 문제도 수학 2에서 어려웠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진짜 정말 싫어하는 아, 정말 좀 이거는 너무 발상적이다. 발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21번. 지수로 감수. 물론 두 개의 그래프와의 모양이 똑같다. 아, 그런 정도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좋겠어요. 근데 그 녀석을 평행이동까지 같은 양으로 해버릴 줄이야. 상황이 해되셨죠? 그래서 평행이동된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21번이 나오는데 조금 발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2번. 22번. 좌음 2분 개수의 평균. 좌음 2분 개수의 총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연속까지 따지고 연속까지 따져야 되는 몹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수학 1도 물론 이 문제들 말고 삼각함수 활용도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다고 봐요. 어찌됐든 수원 전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수2도 어려웠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22번이었고 이 녀석을 정확하게 풀기는 몹시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그냥 어려웠어요. 28, 29, 30.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다 어려웠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확통이 조금 더 쉽기는 했지만 나머지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미적과 기아 중에는 기아가 조금 더 쉬웠을 수도 있지만 기아 선택자들. 공간도형 뒤가 좀 어렵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29번 안 풀어서 제낄 수도 있었고 30번 가기 전에 이미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 녀석을 쳐다볼 시간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되셨죠? 그래서 어려운 과정은 계산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고 몇 가지의 발상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에 의해서 발상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지 않았을 수 있다. 상황이 이해되셨죠? 괜찮아? 그럼 난 니들한테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 어렵게 출제된 이 시험을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조질 거야? 아닌 거잖아. 니들이 이번에 마지막 남은 한 80일 70몇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열심히 잘 공부를 해가지고 혼신의 물 다해서 최대한의 성적을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니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적에 맞게 공부한다. 모르겠어요.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과 화면 속에서 보게 된다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생에겐 부합될 수 있고 어떤 학생에게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뭔 말이지? 됐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에 맞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되셨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조심스럽게 예상이 보면 1컷이 80점대 초반 뭐 초중반? 이런 정도에서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대다수 아이들이 1등급을 받더라도 5개? 4개 정도를 틀릴 가능성이 커요. 그럼 만약에 92, 96점을 노린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22번 21번 맞아. 이 안에서 적당히 2개 그 다음 이 안에서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 앞에 있는 걸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시험 봐서 알겠지만 니들이 엄청난 실수를 한다고 엄청난 계산 실수를 하고 검토도 하지 않아서 점수는 개판 나는 거야. 일단 점수에 맞게 성적대에 맞게 목표하는 등급을 잘 설정해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그치?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2등급 정도를 원한다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다 안타깝지만 킬러는 버리세요. 21, 23, 30 이 두 개 정도는 그냥 시원하게 버리세요. 그래놓고 준킬러 문제들 반복해서 푸세요. 근데 이 준킬러 문제들을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야나 마구잡이로 막 틀려. 마구잡이로 막 틀려. 맞지? 다 그 단원마다 소양 자체가 막 고만고만해. 어느 정도까지는 정관복을 다 맞추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그때 막 틀려. 이해되셨죠? 그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준을 준비했죠. 그치? 현장에서 선생님이 일주일에 3개씩 계속 계속 풀게 시킨다고. 근데 도대체 왜 하자는 거야? 학생들이 이 녀석을 너무 좋다고. 맞아? 이 녀석에 뭐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하자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단원이 정해져 있다. 내가 못하는 단원이 특정한 단원이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커넥트를 하세요. 커넥트를 하셔야죠. 커넥트를 하시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등급 목표 정도가 된다고 치면 이걸 무지무지하게 수능 전까지 계속 계속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점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1등급을 넘어서서 하... 의... 치... 한... 약... 수약... 맞아? 이 이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92점 이상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문의과가 통합이 되면서 문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 지금은 확통선택자가 되겠죠. 확통선택자 중에서 1등급 안에 그치 통합 1등급 안에 들어오는 인원수가 거의 많지 않아요. 10% 내외가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난 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예전과 다르게 1등급을 갖는 학생들 수능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등수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니들은 원점수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84점 정도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간신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빌어먹을 그 이상의 점수 92점의 점수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되셨죠? 그럼 이 녀석들은 킬러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해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공부를 게으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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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게 해야 돼요. 수학단 풀고 실전형 모의고사 풀고 킬러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미적분 선택자는 커넥트 미적분에 3, 4권 미분적분 있잖아요. 킬러 문제로 도배되어 있어. 킬러 문제로 도배되어 있어.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정적 의치안을 노린다고 치면 그 녀석을 풀어저겨야지. 9평, 29번, 30번 그리 눅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풀어저겨야만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풀어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하 선택자들 제발 92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수학단을 푸세요. 수학단을 푸세요. 수학단을 푸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 실전형 모의고사를 푸세요. 성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무작정 모의고사 이것저것 다 사다 제껴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쉬운 문제 2, 3점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번 9월 모의평가 모두 다 어려웠어요. 뭘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울 만큼 그냥 어려웠어요.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약점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여러분 성적 대회, 목표로 하는 바에 맞춰가지고 그에 맞춰 열심히 잘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못하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을 지묘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아마 시험 성적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공부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마음을 다 잡으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